블록체이너즈는 딱 두 분이신 건가요? 아니요, 몇 명 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블록체이너즈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섯 번째 주, 블록6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블록체이너즈가 지금 로고도 새로 제작을 하고 리브랜딩을 하고 SNS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해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트위터 계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인스타로 저랑 영훈이가 짧게 짧게 비디오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북을 팔로우 해주시고요.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 발표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아마도 쇼는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저녁에 할 듯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결과 목요일 저녁에 하는 것이 편집하는데도 간단하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데도 좀 더 수월하다는 결론이 있고 계속 목요일 9시에 하는거지? 어, 목요일에 계속. 그러면 일단 가격부터 얘기를 오늘 지금 가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1180불 1180.95센트고요. 이거는 이번 주 초에 이번 주 중반쯤에 1200불 가까이 찍은 거와는 사모 좀 내려갔죠.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3불 쯤 왔다갔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50불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진 않고 아직도 48불 50불을 넘어가지 부터 48불을 지키고 있네요. 나이스 비트코인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거 같아. 난 좀 더 떨어질 걸로 예상했는데 아, 나도 어, 맞아. 요즘에 특별히 이게 흉흉하니까 많이 떨어지고 좀 팔았는데 올랐어 약간 어, 얼마나 팔았는가 물어봐도 돼? 어? 얼마나 팔았어? 내가 대출금이 좀 많아서 매달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그래서 맨날 비트코인을 사는데 너무 이렇게 타임 맞추기가 어렵네. 나도 근데 그 말은 나는 이더리움을 조금씩 팔지. 근데 이더리움은 좋은 게 나는 이더리움 만원어치 만원 이하일 때 많이 사놔서 그게 최소한 5배는 올랐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뭐 대출금이나 아니면 금액을 밀린 금액 내기 위해서 몇 십 이더씩 팔아야 됐어. 근데 이제는 10 10개 이하? 10개 이하로 팔면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져. 세상이 좋아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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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돈은 이거를 투자를 할 거면 여기로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하하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라이트 코인 세그잇 네. 이번 주에 라이트 코인의 세그잇 소프트포크가 드디어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라이트 코인에서는 75% 합의를 얻으면 세그잇을 한다고 했습니다. 75%를 에프트 풀 뭐 등등 몇 명의 빅플레이어들이 동의를 하면서 75%를 넘기 시작했고 이 75%를 넘고 소프트웨어 특징상 여기서 설정해놓은 블락까지 계속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소프트폭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음 뉴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말이 좀 많았던 게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지난주에 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트윗을 라이트 코인 CEO가 트윗을 하나 썼어. 에프트 풀이라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풀이 있잖아. 마이닝풀 거기 이사가 우리는 라이트 코인 세그잇 지원 안 한다 라고 글을 썼다가 라이트 코인 가격이 그거 하나 때문에 20% 추락을 했거든. 와우. 그리고는 라이트 코인 CEO인 찰리리라는 분이 에프트 풀에 다시 연락을 해서 에프트 풀에서 그래 다시 세그잇 지원한다라고 말을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올라간 경우가 있어. 그래서 비트 코인에서는 세 번째지만 라이트 코인에서는 상당히 큰 그런 플레이어란 말이야. 아 진짜? 그런데 이번에 에프트 풀이 에프트 풀 내에서 채굴자들 사이에서 내부 투표를 했는가봐. 네. 내부 투표 이거는 비트 코인 세그잇을 놓고 결과는 에프트 풀에 있는 채굴자들 56%가 비트 코인 세그잇에 동의를 한다고 밝혔어. 에프트 풀에 56%가? 에프트 풀에 56%가? 그렇기 때문에 에프트 풀은 세그잇 지원. 아 오케이. 지원을 할 것이고 지금 에프트 풀의 해싱파워가 비트 코인 해싱파워의 대략 9% 라이트 코인? 아니 비트 코인. 에프트 풀은 비트 코인 비트 코인 풀도 있고 라이트 코인 풀도 있어. 그런데 비트 코인에 있는 해싱파워가 세 번째로 크고 전체 해싱파워 중에 세 번째로 크고 그게 비트 코인 전체 해싱파워의 9%가 됐는데 이 9%가 에프트 풀이 완전 비트 코인 세그잇을 지원하면서 비트 코인 세그잇 찬성도가 투표율이 3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됐지. 그러면 이게 비트 코인 얼리미티드랑 피카피카하게 되잖아. 음. 그러네. 여러분 세그잇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이따가 제가 한 번으로는 안 끝나요. 세그잇이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요. 근데 오늘 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테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유는 유저 액티베이티드 소프트포크가 무서워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풀이? 어. 그 풀이. 그러니까 유저 활성화 소프트포크가 자기들 애프트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유저 활성화 소프트포크를 하는 바에야 자기들은 아예 소프트포크 아. 자기들은 아예 세그잇 자체를 지지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대. 재밌다. 약간 게임이론 같아. 그렇지. 각각의 옵션들이 각각의 플레이어들마다 각각의 옵션들이 있는데 얘네가 어떤거 선택하고 얘네가 어떤거 선택하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진짜 게임이론 같네요. 유저 액티베이틴 소프트포크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하는데 원래는 소프트포크가 채골자들 주도로 시작을 해야되잖아요. 하지만 유저 액티베이틴 소프트포크 같은 경우는 UASF를 지지하는 노드들이 세그잇을 지원하지 않는 지원하지 않은 블록들을 거부하는거에요. 그러면 거부하기 충분한 노드들이 충분한 수의 노드들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 블록들을 세그잇 블록이 아닌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채골자들은 좀 강제적으로 세그잇을 소프트포크를 하도록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게 유저 액티베이틴 소프트포크에요. 응 맞아요. 그 여러가지 지금 포크가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정말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주장하는게 다 달라요. 막 예를되면 지갑 만드는 사람은 또 주장하는게 있고 채굴하는 사람은 주장하는게 있고 또 이제 직접 쓰는 사용자가 주장하는게 있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한데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Next news. 다음 뉴스는 잭스 웹 지갑이 있어. 잭스.io j-a-x-x.io 매우 유명한 웹 지갑이고 너도 아마도 Let's Talk Bitcoin 팟캐스트에서 걔네가 정말 자주 광고를 때리거든. 아 진짜? 잭스.io는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맥에도 있고 데스탑 웹 발렛도 되고 상당히 유용한 유용하고 정말로 단순한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이한 그런 웹 지갑인데 잭스는 다양한 화폐를 지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지갑이지만 이 지갑에 비트코인 주소 이더리움 주소 이더리움 클래식 주소 대시 주소 도지코인 주소 라이트코인 주소 등등등 다양한 화폐들이 있는데 다양한 화폐를 다 거래할 수 있는거야?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거야? 맞아. 다양한 화폐를 하나의 지갑으로 저장할 수 있는거야. 편하네. 진짜 편해. 그리고 이 지갑들을 액세스하는 방법 이 지갑의 보안 같은 경우는 12개 단어의 passcode 단어 12개를 이어 놓은 그런게 있는데 그거를 종이에 적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안은 유지가 되는거야. 그런거지 비둘기 당나귀 아인슈타인 이런 단어들 맞아 맞아. 그런 단어가 12개 있는거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잭스 잭스 잭스에서 새로운 화폐가 핫해지면 검토와 절차를 통해서 잭스 지갑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시를 잭스 지갑에 등록을 했다가 애플 뭐라 애플스토어에서 잭스 지갑을 여기 등록하지 못한다라고 막은 적이 있어. 이유가 뭐야? 자기들이 봤을때는 대시는 보안상에 위험이 있다는거지. 그래서 우리 애플스토어는 보안상에 위험이 있는 화폐를 우리 유저들이 사용할 수 우리 유저들이 우리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거지.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지캐시 지캐시 지캐시가 잭스 지갑에서 지원이 되기 시작하고 iOS 에 대한 뭐 애플스토어가 이것에 관해서는 태클을 안 걸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는 애플에서도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지캐시를 저장하고 송금하고 할 수 있다는거지? 지캐시를 애플에서 잭스 지갑을 다운받아서 지캐시를 송금할 수 있다. 아 그치. 뭐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맞아. 잭스 지갑에서 가장 유용한 점 잭스 지갑이 화폐들한테 가장 좋은 점은 예를들어서 지캐시 지갑 iOS를 위한 지캐시 지갑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 어. 근데 잭스를 통해서나마 지캐시를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방법이 하나 생긴거지. 네 번째 뉴스 네 번째 뉴스 네 번째 뉴스는 약간 뭐 되게 엉뚱한 뉴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너 혹시 아마존 에코가 뭔지 알아? 어 그거 AI 비서잖아. 어 잘 아시네. 아네. 그구나 엄청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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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물통처럼 생긴거잖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거 나오기 시작하잖아. IoT 가지고 비서 쓰기 위해서 뭐 KT에서 만들어 새로운 비서 있잖아. 거기에 그 알렉사 아마존 알렉사에서 여러가지 기능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어 예를 들자면 내가 집에 돌아와서 알렉사 내가 어제 에코가 기기 이름이고 알렉사가 비서인데 알렉사 내가 어제 들었던 음악 틀어줘 이러면 알렉사가 그런 음악을 틀잖아. 이런 기능이 이렇게 있다. 알렉사 오늘 날씨 어때? 물고 날씨 말해주고 그런데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서 이거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 유튜브에 알렉사 이더리움 가격 말해줘 하면 알렉사가 말해줘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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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붓네 약간 비트코인 가격은 기존에 있었는데 이더리움 가격 말해줘 라면 알렉사가 실시간으로 이더리움 가격 말해주는 건 완전히 새로운 기능 그냥 뭐 그치 당연히 나오는 기능 아니야? 그치 비트코인 나왔으면 당연히 이더리움 나오겠지 예 그래도 이더리움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아마존도 이더리움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 그치 그치 이번 주에 도입을 한 거야 그거를? 아 이번 주에 그 기능이 근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에코는 플랫폼이고 개발자들이 누구나 그 플랫폼 위에다가 AI를 사용해가지고 앱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마존 에코에서 사용되는 그 이더리움 가격 알람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이거 그냥 떠도는 동영상 하나 본 거였어 근데 일단 아마존 에코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이제 앱스토어 같이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거지 그 위에서 다음 뉴스는 이더리움 다오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서 환불 작년 이맘때 아 이제 이제부터 한 구개월 전이구나 구개월 전에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건이 있었지 어 그리고 해킹을 하고 난 뒤 하드포크를 했잖아 어 하드포크를 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으로 나누게 되고 중요한 거는 그게 그 두 가지 그 두 개 체인이 나눴을 때 그 당시에 상황에서 좀 설명을 하자면 뭐 소프트 포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하드포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다오 해커가 빼간 돈을 역해킹을 하는 집단도 있었어 하 대박 어 그러니까 다오의 다오의 그 뭐 돈에서 어떤 해커가 다른 컨트랙크를 다른 지갑으로 이렇게 빼갔는데 이 지갑에 있는 돈을 또다시 또 다른 데로 빼간 거야 어 계속 해킹했구나 응 계속 이런 식으로 해킹이 해킹이 왔다갔다 하고 있었는데 하드포크 전이지 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더리움 측에서 다오 다오 스마트 계약서 해킹에 의한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 스마트 계약서 지갑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아직도 안 찾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대 정확히 말하자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150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어 아 진짜? 어 150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우리나라 돈 아 그 달러로 하면 대충 400만 달러 아 45억 정도 되네 어 많지 그게 약간 복권 당첨하고 안 찾아가는 거랑 비슷한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분명히 아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에 사람들이 돈을 넣어 투자를 해놓고서는 이더리움은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투표권도 있고 나는 내 돈을 찾아가는 권리도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까먹고 그냥 굳어둔 거 같아 어 돈은 투자를 했는데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 여기서 100%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데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런 경우고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 어 어 그러니까 45만 아 이거 뭐 얼마냐 100 100 아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대충 어 2100만 불 2100만 불어치에 이더리움이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다 다오 해킹 이후 2.100만 불? 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아 나 이거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 화폐를 가지고 있었고 이 화폐 같은 경우 어 어 스마트 컨트랙이니까 내가 주인이었고 내 화폐를 정당한 내 화폐를 해킹당했다라고 충분히 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찾아가신지 잘 모르겠어 특별히 가격이 점프했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 포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잘 모르고 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하드포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에도 하드포크가 되면 이러한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자기가 한 몇백만 원이 있는데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기술 잘 아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잘 모르시거나 그 절차를 잘 모르시면 그냥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못 찾는 경우도 있지 꽤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봤는데 응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내가 자산을 투자했으면 내가 그 자산을 보호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옮겨야 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자산을 왜 가지고 있는 건지 어려우니까 알잖아 비트코인 네 최종적인 거는 스토리지 코인 스토리지 코인이 이더리움에 옮긴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왜 이전에 스토리지 코인이 사용하던 블록체인 플랫폼은 카운터파티라는 거였어 비트코인 위에 있는 카운터파티라는 레이어2 플랫폼이었는데 카운터파티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왜 옮기는지 카운터파티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더리움으로 옮기게 된 옮기기로 결정하게 된 옮기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스토리지 블로그에서 밝혔어 어 이유가 뭐래? 이유는 카운터파티 같은 경우는 2년동안 개발이 안되고 있어 그래서 스토리지가 지금 카운터파티 한번 써보면 지갑 어플도 있고 뭐 어쩌고 많은데 개발이 안되고 있는 거에서 자기들도 더이상 플랫폼 자기들도 더이상 자기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옮겨갔을 때 이더리움의 사용자도 많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해서 자기들은 자기들은 결국에는 서비스니까 카운터파티 나도 처음 들어보네 그럼 봐야겠다 한때 카운터파티랑 루트스톡이 이제 루트스톡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비트코인에서 가능하게 해주나 음 그런 레이어 그런 레이어 2인데 카운터파티랑 루트스톡 카운터파티는 나가 떨어진 것 같고 루트스톡 같은 경우는 아 걔네는 계속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루트스톡 같은 경우도 세그잇이 작동을 안하면 될지 안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루트스톡이랑 카운터파티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어떤 거냐면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 아는 상태랑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카운터파티라는 걸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또 찾아볼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아셔도 상당히 큰 이제 얻어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그래서 너무 모르는 게 많다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몰라요 저도 그렇고 다 알기가 워낙에 힘들고 이 중에서 많은 건 그냥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막 이것저것 생기는데 결국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스토지 얘기가 나온 김에 아마도 이번 주에는 무작정 따라하기 중에서 하나가 스토지를 사용해서 내 컴퓨터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돌릴 수 있냐 될 것인데 너도 그거 기억나? 내가 너보고 스토지 스토지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서 내가 스토지 코인을 받았다고 맞지? 아 돈 버는 방법 컴퓨터 그냥 켜놓기만 하고 돈 버는 방법이지 어 여러분 이게 컴퓨터를 켜놓기만 하고 돈 버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윤이 형이 소개를 시켜줄 텐데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에 남는 디스크 공간이 있잖아요 제 컴퓨터에 1테라가 들어가는데 내가 한 200기가만 쓰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800기가 남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 빌려준 시간동안 자기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형이 얘기해 주겠지 얼마 받았는지 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치? 어 저는 대충 7스토지를 받았고 이번에 한 달 정도 빌렸고 빌려줬고 한 2기가? 2기가? 3기가 정도 넘게 약간 넘게 했는데 그게 한 달은 빌려줘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33센트 그럼 33센트 곱하기 7이면 얼마지? 2불? 2천원 받았네? 2기가 빌려줘서 2천원 받았네? 여러분 여기 혹시 학생분들 계시면 자기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그런거 하시면 안됩니다 학교 컴퓨터 다 켜놓고 스토지 돌리시면 안돼요 나라면 그럴거 같아 스토지 다 돌리고 곤란 다 돌리고 친구 컴퓨터에 몰래 스토지 설치하시고 컴맹인 친구 있잖아요 그런사람 친구에다가 몰래 스토지 설치하시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들은바로는 옛날에 비트코인 초창기에 어떤 친구는 학교에 컴퓨터로 마이닝 했다는데 친구 엄청 많아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 채굴하다가 쫓겨났잖아 외국에 있었던데 외국에서 학교에서 엄청 채굴을 하게되면 전기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학교 전기가 공짜니까 그걸로 채굴기 막 돌리다가 폐학당한 학생도 많아요 근데 상관없지 않아? 왜냐면 내가 태학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 부자였을테니까 아니지 얼마 못불고 태학당했어 아 그래 나는 또 뭐 Roger Ver 아저씨가 몇백만 비트코인 최고라고 쫓겨난 줄 알았지 아 네 이만 이렇게 금주 블록체인 뉴스였습니다 저 시 początku issen 하나 하나 좋아요 들어가